자 유튜브 보시는 분들 안녕하십니까 조만문입니다 자 저희 어 셋이 그대로 있구요 이번에 랩터를 새롭게 한 대 싱싱이 2호를 뽑았습니다 왜 2호냐 1호는 저희가 어 서버를 접속한 종료한 날 살해됐습니다 여기 그 사다리를 뒤로 백덤블링해서 버그로 넘어와서 이 집을 털고 지금 침대와 모조리 다 모든걸 없애버리고 서버를 다시 들어오니까 지금 뭐 이제 옷을 입긴 했는데 어 저장지점이 안와지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딱 와봤는데 집은 있어 근데 집안에 모든게 파괴되고 오히려 여기 다른 집에 어 침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검거 완료했고 그분도 지금 방송 보고 죄송하다고 하시고 개가 천석하지 정말 힘들게 지금 방송했구요 오늘 많은 진도로 못나갔고 오늘 심지어 지금 10시간만에 어 드디어 8시간만에 8시간만에 드디어 이제 녹화를 누르게 됐습니다 그만큼 복업하는 복원하는데 힘들었다는 점 여기 보이시는 거는 저희 주차장입니다 나중에 이제 주차장 근사기 지을거고 집을 일어어... 이렇게 해서 지을거라는 점 말씀드리구요 자 그러면 저희 오늘은 사파이어 동굴인가요? 크리스탈 동굴이요? 크리스탈이요 크리스탈이요 크리스탈 동굴을 오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새롭게 그리고 유튜브 여러분이 그 아셔야 될 게 제가 마이크 갑자기 없어진다 아 그럼 엄마가 들어왔다 저 새끼 지금 엄마가 들어와서 입을 못 턴다 구강구조를 못 연다 하간의 밑을 못 벌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되겠고요 갑시다 이제 동굴로 갑시다 물 한잔하고 우리 고기 몇 개씩 있지? 나 힘들어 나 고기 하나도 없어 가면서 가면서 갑시다 가면서 시간이 좀 오래되서 다들 지쳐있는 상태인데 다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진짜 아 이런 거 놓치면 안타까운텐데 각오 유튜버 여러분들도 아프리카 와서 보는 게 어떤가 반대편이다 어디 가면 볼 수 있나 나를 따르러 사실 안 보고 싶은데 털린 거 가자 갑시다 팻볼드고 따라가자 제가 나이가 어리라고 하시는데 어리죠 머리에 피도 안 마르고 이 중에서는 어리죠 민증에 도장도 안 마른 나입니다 그 요즘 민증에 도장 찍었나 나 21살 나는 개인적으로 내 주민등록증 19살 때 거 찍은 거 나 18살 거 그건 사기가 아닌가 어 거의 그거는 사칭 사기가 아닌가 아 아 나 18살 때가 근데 사진을 바꾸고 계시는 게 그때 레전드여 가지고 아 얼굴 리즈 시절 얼굴 리즈 시절여서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역반에서 막 찾아오고 그랬어요 진짜 어 그래서 더욱더 못 믿겠네요 불신이 가득해지는 발언인데 어 믿지 마십쇼 예 안 믿겠습니다 도저히 시청자 발언들 지금 다 물음표가 아 퀘스천마크가 나오는데 아 예전엔 괜찮았어요 지금은 여러분들 서른인데 되겠습니까 그게 야아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가자 갑시다 빨리 가자 나이 얘기하지마 하긴 제일 고정선대 삭신이 쑤시니까 갑자기 한 몇 년 뒤에 제가 군대 갔다오면 저만 수고 20대가 그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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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어린놈이 그냥 늙어봐야 정신 차리지 그냥 나이 죄송합니다 너 임마 군대 갔다오서 50개나 걸려야지 임마 실버대학에서 곰무나 더이라 군대가서 나같은 선임 만나라 아 조졌다 좋은말이야 아 요즘 20대 50개는 유행한다는데 임마 그게 너다 임마 감사합니다 제가 나같은 선임 만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 네 안 만나고 싶네요 나 엄청 착한데 뭐 실제로 안만라봐서 모르겠는데 나 진짜 착했어 나 앞에서 이런 사람이 더 무서운 법이기 때문에 진짜 라면에 침을 뱉다니 무슨 소리에요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안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뭐 후임이 애아빠였기 때문에 제가 뭔가 이렇게 펼쳐서 이끌 수 있는 조직이 아니었어요 제 저희 그 행정실은 잠깐만 저 티라노 아니야 어디 어 맞다 뭐 먹고 있나본데 식사중인가 본데 식사중엔 조용히 지나갑시다 잠깐만 저 티라노 어떻게 안죽나 쟤 쟤 내가 해볼까 한번 아니야 형 그러지마요 아니아니 그거 뭐지 브로콘사우루스 옆에 있으면 싸움 붙이게 브로콘사우루스인가 없어 없어 없잖아 브로콘토가 근처에 어딨지 않을까 여기 잘 나오던데 여기 아 사망이 마이크 갔나요 가셨나요 사망이 마이크 가신거 같네요 잠깐만 잠깐만 형한테 온다 형한테 온다 형한테 온다 형한테 와 사망한 뒤로 빼 사망한 뒤로 빼 제발 빼 잠깐만 이제 뭐하는거야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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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여기 장난아니야 랩터도 있고 개 많아 내 다리가 내 다리가 빛의 속도다 어 미친 오 제발 아니 이거 어디 어떻게 가야돼 형 야 나 일단 어 개같은거 어 물 졸라들여 형 내가 지원해줄까 아니야 아니야 내가 스테고사우루스한테 붙일게 아 스테고사우루스한테 어 어 이렇게 싸움 붙일 수 있겠어요 이렇게 붙이면 되지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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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은거야 싸움 어 붙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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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쩐다 사망아 오고있어 어 어 나 아 나 강 그 저강 건너면서 요단강도 같이 건널뻔했네 아빠 어 아 동생 잃어버린 줄 알았어 미안해 아 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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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생 끌고와 사망아 너는 제발 생각 좀 다시 해 거기서 왜 강을 왜 건너세요 어 어허 이렇게 지켜봐야지 지금 상황을 딱 봐도 아 나 저강이 돼 요단강 될 뻔했어 어우 밤비가 한방에 나가네 빨리 이리로 다시 넘어와 다시 건너받이 쪽으로 빨리 어디 아 잠깐만 이거 오고 있어 어디야 사망이 뛰어내리면 안된다 쟤 또 뛰어내려서 죽는거 아니겠지 그러니까 그럴까봐 뭐야 어디야 어디 있어 잠깐만 저거 티라노 아니야 또? 어 어딨어 주력이 뜯어먹는건 티라노밖에 없는데 어디 어디 여깄어 여깄어 잠깐만 저거 형 티라노 아니야? 어디 아 맞네 어 맞네 아 나 돌인줄 알았어 저거 하하 잠깐만 이거 그냥 형 지나가자 형 이거는 어 야 일로가 어차피 일로가 어차피 일로가야 돼 여기서 고기 빼고 이런거 안된다 각 안나온다 솔직히 아 각 안나왔지 지금 제일 제일 이길 수 있는 애들 없어 지금 물 맞고 아니면 스테고사우로스 한 3마리 붙여야되나? 아씨 개무섭네 티라노가 왜 이렇게 많죠? 이게 크리스탈 거기여서 동굴 가는 길이여서 이런건가? 어 어 저거 사람 사람 아 전갈이네 아니 랩타네 이런데서 갑자기 뭔가 트리킬랍토스 타고 올까봐 무섭다 귀신같은데 귀신같은데 그냥 물고기 물고기 어 물고기 일로와 아 저러다가 익사한다 쟤 쟤 저러다가 익사한다? 쟤는 그니까 서버보다는 머리 반응속도가 안되는거 같아 그치? 어 그렇지 그렇지 쟤는 아빠가 동생을 잘못낳았어 어 쟤 누굴 닮았어 저런 날 안 닮은건 확실한거 같아 어 저 뒤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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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먹줄 안돼 쟤 머리 핑이 별로입니다 이거 아니고 아 왜이래 왜이래 하여튼 버르장머리 그냥 다가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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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힘내 아 가면서 가면서 고기좀 구워야되는데 그니까 어 잠깐만 저 옆 잠깐만 형 잠깐만 조심해 저 집 조심해야되 어어어 아까시네 우리가 주먹주먹히드는 집이 다 아 저 집이야 잘못으로 잘못으로 어 저 집 저 집 형 우리 오니까 바로 공룡타고 집안으로 들어가 숨어버리는데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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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아니야 나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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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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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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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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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막아 무기 들어라 형 창 없어? 창 있는데 잠깐만 아니야 괜찮아 저 사람들 나 알아 안다고? 어 나 알아 오 창이 저절로 고쳐지네 아싸 어떻게 고쳐지 내가 일로와 일로와 됐다 저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정말 위치선정 극혐이다 그치 멋있긴 한데 저긴 뭐야 경치는 좋긴 하겠네 경치는 좋긴 하겠어 조금만 더 이쪽으로 경치는 좋긴 한데 저기 빛이 너무 그늘진 데다 집을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근처에 나무가 없어 물 건너야되고 뒤쪽에도 나무가 별로 없고 잠깐만 형 룬형 위쪽에 사람 타고 다닌다 랩터 어디 저기 언덕 너머에 어차피 절로 안들어가 동굴 거의 다왔어? 어 일로와 자 여러분 크리스탈 동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치 여기다 이거 가본 사람 있나? 있는거 같은데 아까 전에 보니까 그분들도 그분들도 한번 가신거 같던데 보니까 아 나 우리가 최초인지 알았어 나도 어제 했으면 최초가 아니었을까 어제 했으면? 어 뭐야 공.. 싸우는 거잖아 아는데? 아 오케이 오케이 죽이면서 가세요 죽이면서 나 못봤어 작아서 안보여 눈이 그냥가지고 잠깐만 창 만들 수 있나? 어 나 창 만들어줄게 사망아 사망이 죽어 가만있어봐라 너 한개면 돼 사망아 우리 동굴 들어가기 전에 불 한번 비추고 고기 한번 꾸자 어 그렇지 그렇지 응 내가 지금 어 나 지금 캠프파이어 있어 왕 오늘 밖에서 고기 꿔준다 오늘 외식이다 외식 왕 왕 아빠가 꿔주는 고기가 제일 맛있다 외식은 잠깐만 우리 물 챙겼나? 아니 물 챙기고 오자 물 챙기고 오자 오케이 우리 사망이 엉크라서 응 샷다 마우스 됐습니다 저런 저런 자세는 안됩니다 다시 응 절대 여러분들 부모님 그릴을 두려워하시면 안돼요 어 스물한살 엉크가 뭡니까? 그렇습니다 아니 내가 진짜 시청자분들한테 제일 이해 안되는거는 주말에 마이크를 못쓴다는거거든요 평소 행실이 어떻게 하길래 주말에 말을 못합니까 진짜 어? 도대체 평균 무슨 뭐 70점이야? 잠깐만 거의 부모님한테 공부 안하는 모습 보여준다는거거든요 하이드 인사 하이드 내가 사망의 수통 좀 만들어줄게 하이드 아무도 없나? 아니면 하이드? 어어 하이드 하이드가 한 개 있다 한 개? 일단 한 개라도 줘봐 한 개라도 줄게 야 내놔 사망아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오 깜짝이야 뭐야 그쪽 동네 아냐? 야 사망아 사망아 창내래 사망아 가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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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이좋게 지냅시다 처음하세요? 예? 아 저 옆동네사람이 옆동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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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들은 지금 놀러왔어요 잠깐 그 예 놀러왔어요 네 저 어제 보셨죠? 동굴 찾던 사람 동굴 찾던 사람 아 동굴 찾으셨어요? 네 네 지금 지금 찾고 있어요 네 지금 찾고 있어요 아 지금 못찾으셨어요? 네네네 네네네 걱정마셔 찾을겁니다 저희도 동굴 찾고 있어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아 예예 혹시 저 앞에 집 주인이세요? 혹시 아 저기 말고 다른 쪽이에요 아 다른 쪽이세요? 아 네네네 네네네 그냥 우리만 알아야돼 가자 그 다음에 나중에 형 발견했다가 하고 내가 유튜브 시원하게 편집하고 형이 유튜브 딱 링크가 말해줘 그러면은 저분들도 알고 사바 사바 하이드 좀 빨리 좀 줄래? 자 일단 이 동굴은 여러분 저희만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남쪽 동굴인가 근데 저희 사실 몰라요? 저희도 못찾았거든요 지금 하이드 어디 뭐 아는척 할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어디 진짜 솔직히 말해서 이런 거의 뭐 노숙자 같은 애들이 동굴 한다고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? 저런 저런 분들이 막 지나가다니는데 어 저희 모르는 겁니다 자 가자 가서 트이케아토스 잡고 물통 만들어줘야겠다 가자 가자 아 룬형 레벨 30일이 듬직하다 진짜 하지만 스탯은 짐꾼이라는 거 마모님 동굴 가시면 저한테 스캔 당하신다고요? 그래서 을미녀님 저 죽이실 거예요? 그럴 겁니까? 우리 싱싱이 던 싱싱이 던 데려가셨으면서 우리 싱싱이 1호도 죽이셨잖아 이미 여기 잡자 스트리케라톱스 오케이 오케이 가만있어봐 죽여! 저 사람 뭐했는데 강태됐어? 못 봤다 나도 못 봤자 가족 개많다 형 오케이 어 나 만들 수 있다 사망이가 없으니까 좀 그니까 사망이가 응 스카이 뺏으면 좋겠다 아니 욕했잖아 사망아 자 이게 수통이야 이게 수통 너 썩은 고기도 들고 갔다 저기 해변가에서 고기 굽고 들어가자 그래요 와 이렇게 우리 집에 갔는데 싱싱이가 싱싱한 고기가 됐습니다 이러면 진짜 개 형 그건 진짜 묻어줘야 돼요 진짜 우리 사람으로서 진짜 양집하는 곳에 묻을게 어 그거 정말 묻어줘야 되는 짓이야 진짜 그니까 싱싱이 2호까지 가면 진짜 무슨 어디 드래곤볼처럼 16호, 17호 이런 것들 진짜 상상도 하기 싫어 형 하루에 하루에 한 마리씩 하루에 한 마리씩 그런 거 절대 안 돼 그런 거 진짜 말 진짜 안 되고 고기 굽고 갑시다 아 빨리 고기 다 넣어봐 화산이나 만들어야겠다 근데 싱싱이 우리 밥은 주고 왔나? 어 내가 밥 넣어놔 밥 안 뺐어 일부러 한 30개 들어있던데 나이스 나이스 고기 넣고 하이드 6개 있어 필요해요? 어 다 줘 다 줘 너 수통 몇 개 있어? 나 수통 하나 있어 두 개씩 두 개씩 어 수통 두 개 들어오도 돼? 어 단축기 창에 넣고 그냥 다 하면 되니까 와 개쩐다 그러고 보니까 수통이 있으면 두 개를 먹을 수 있으면 난 왜 바보지 난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형 아니 수통이 두 개면 생각해보니까 물을 두 배로 들 수 있잖아 어 사막아 이것도 먹어 아 나 진짜 그 생각을 못했네 어떻게 이렇게 바보일 수 있지 내가 창 달라고 창? 잠시만 기다려 창이 뭐야 창이 창이 없대 창 스피어라고 스피어도 아니고 창 아휴 진짜 괜히 평균 70 받는 이유가 있어요 아 뭐 뭐라그러냐 했네 네 응 이마 피 달아요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크리스탈 농구를 갈 거기 때문에 어 하면 고정하십쇼 일단 우리가 일단 먹을 거부터 챙기고 뭐야 저거 뭐지? 왜? 아니야 뒤에 뭐 상어가 넘어간 것 같아서 잘못 갔나봐 저거 나무 아니야 나무 자 사막아 이거 창 들어 저거 땅에 꼽힌거 들어 땅에 꼽힌거 그렇지 자 되게 무섭게 준다 형 땅에 꼽힌거 들라고 땅에 꼽힌거 창이 있는데 뭘 계속 줘 나도 먹었는데 자 먹어 먹어 먹을 사람 먹어 아싸 먹어지네 자동적으로 됐다 아 나 안 먹어졌어 쟤가 먹었어 아 그래? 그냥 가 상관없어 어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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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오지마 아 됐다 내가 먹어 이제 다시 뭐하는 거야 지금 뭐 약올리는 거세요? 자 이거 뭐 어떻게 물에 던지니까 물이 쫙 터지네 아 저절로 먹어지는구나 이거 멋있다 이거 뭐 뭘 뭘 삭하네 그냥 오 자 다들 이제 고기 드시고 나 양심껏 나는 어 근데 고기 많이 먹 많이 먹어야 되네 지금 안에 있는 고기가 단가? 혹시 고기가 그램에 따라서 다른가? 포만감이 그램도 있나? 이게 단대 고기가 빨리 갔다 와야겠다 이게 단면 그냥 안에 들어가면 정갈 같은 거 잡아서 생고기 뜯어먹자 그 그렇지 거의 베어 그리스 생고기 뜯어먹으면 돼 그냥 사망아 빨리 먹자 사망아 빨리 먹어 사망아 사망아 inin 형 총 있어? 플레이어나 한번 쏴볼래? 어 여기있어 여기 형님 총있어 총? 총은 지금 못만들었어 메탈이 없어서 아 메탈 없으신거하나? 일단은 용왕릉 뭐 만들어야돼 뭐 데스크도 만들어야되고 만들게 많아서 진짜 돌 만들고 살았지 돌 대박이다 이골드네 오 하늘보고 쏴야돼 하늘보고 잠깐만 이거 한번 쏴봐? 어 하늘보고 쏴 하늘보고 하늘보고 아 잠깐만 이거 총알 무한이야? 아 네 한 발 해 한 발 한 발 다단발 그러면 어떻게 해 아깝지 아니 괜찮은 괜찮은깐 싸 어차피 Feelsiko 쓸 일도 없어 그거 오 퍽충놀이 폭죽놀이 пойдllp 야 이러고 있으니까 진짜 이런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 뭔가 다리 보이고 이거 셋에서 플레이어건 1개씩 들고 쏘면 진짜 폭죽놀이겠다 세 소리 잠깐만 저기 놀라서 몰려온다 형 어디 어디 저 앞에 앞에 경계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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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메테오야 형 왜 물로 수영을 하고 들어와 제 사람들 저기 경계한다 놀러 구경왔어 가자 가자 갑시다 갑시다 가자 가자 뒤에 창두고 시노타 진짜 밝다 총알도 그러면 저건가 총도 총 또 건파우더 만들어서 뭐 또 총알도 만들어야 아 진짜 우리는 총알을 만들 수 있는 레벨이 되는데 총을 만들 수 있는 레벨이 되는데 아니 창조에만 어두워서 그래 여러분들 때문에 화면이 안보여서 여러분들 불편할까봐 일부러 창을 안든거에요 편하시면 이렇게 갈게요 내가 앞에서 들게 내가 앞에서 햇볼로 불 비춰줄게 사망이 왔어? 사망이 뒤에 쫓아오고 있네 사망에 입이 잠겨서 제가 사망에 입이 잠겨서 쟤가 아아 아아 나 가면서 깜짝이야 어 생구잔이네 무슨 치킨은 무슨 불로 죽여 무슨 어 잠깐만 잠깐만 갑자기 왜이렇게 버벅이냐 여기 어 나 공룡인줄 알았다 이거 어 잠깐만 다 따라오지 응 안보일 수가 없어 불이 보여서 여기야? 와 이런데 동굴 있으면 진짜 못찾겠다 다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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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사파이어 동굴을 볼 수 있는건가? 아 크리스탈 크리스탈 아 크리스탈 크리스탈 잠깐만 어? 잠깐만 어? 어어 나 사람 사람 공격한다 공격한다 공격해 누가 어 누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뒤에 오는걸 어떻게 하셨어요? 꼬꼬마 유전이 와 뭐지? 아니 그니까 창들고 가란 이유가 육화원칙으로 말해줘야지 뒤에 따라옵니다 창을 드세요 이렇게 말하면 들었지 미친다 잘못해서 공룡 때렸어 와 따라왔었다고요? 아아 나 못봤네 아